사랑한 체중 요장, 손현재! 역시 손현재다. 아름다운 스포츠 같아. 진짜 영화 같아. 매니저 김수연입니다. 매니저라기보다는 친구라서 운동하느냐고 못했던 거 다 해보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. 티브이 걸 뜻!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. 야, 도냐다! 나단이 동생인데 파트리샤라고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하지 마. 지진다, 그럴 거. 안녕하세요. 어우, 왜 이렇게 동생한테 뭐라고 해. 그린라이트? 내가 알던 파트리샤가 아니야. 오빠랑 스타일은 너무 다르다. 네, 이제 보내세요. 어린 사람이 말씀하셨고, 몸조합이 특별한 생활에 따르면, 내 몸조합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, 그렇게 말해냅시다. 내 몸조합은 더운 예정이지. 두개는繁難한 점이 될 것 같고,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